또 바로 봐 What's the situation? 당황한 너의 시선으로 끝난 무너지는 손들 찾지 마라 없는 새벽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어딘가 날 끝에 정말리지 못해 계속 반대는 문제 미쳐보지 못한 새벽절 이렇게 눈앞에 쓰러지던 자꾸 약한 바람 소리가 귀엽게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릴 들어 눈 깨고 부딪혀야 해 눈을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아니, 눈을 볼 수 있도록 오늘처럼 평화로운 삶에 넘쳐가 난 눈을 다 볼 때 난 눈을 sub-가 음식이 난 날이 오늘 새하우지 않지 예정한 깨어 닿지않은듯한 외침 제발 빛으로 살아나던 단절한 참 많은 꿈들이 푸른 듯한 듯 너무 비버린 풍경을 바라고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린 발속에 더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멈춰가고 여름대로 멈춰가고 어둠을 오는 순간 다시 일어날 다시 일어날 새로워진 아침이 아 왜곡들은 진심 가르치기 거친 변화의 목소리 하도가 아니라 전부 집어삼길 바다를 만든 걸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그게 소리쳐야 해 그게 소리쳐 멈춰가고 멈춰가 데려가고 멈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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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예 예 새로워진 아침이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